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복합 물류기업 일본통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43개국, 262개 도시, 700개 거점을 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스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인 일본통운은 1937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일본통운은 항공수출과 해운 등 물류 핵심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사무소 등 국내 주요 거점의 7개의 사무소와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본통운은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 혹은 충원이 필요할 때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본통운 제출 서류로는 국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채용 절차는 서류 전용과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일본통운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나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이 중심이다 보니 영어와 일본어 가능자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주메이크는 여러분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통운의 특징을 분석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립니다. 합격하는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 하세요.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